안녕하세요 협업툴 컨설턴트 전시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수식으로 찾아왔습니다 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식 영상이 별로 없습니다 이유는 되게 어렵기도 하고 영상이나 책으로만 전달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수식이 오류가 정말 많이 발생합니다 물론 영상에서 따라 하는 것을 그대로 입력만 하면 크게 발생하지 않겠지만 템플릿도 있고 하니까 꽤 많이 발생을 하는 편입니다 이유는 대부분 오탈자에요 점 하나 없다거나 큰 따옴표 하나 없다거나 는 하나 없다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상당히 꼼꼼하게 쳐다보지 않으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영상으로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제 수식 강의를 잘 안했었는데 이번에는 템플릿을 전달해 드리고 그 수식을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들은 앞에 책에 있기 때문에 책으로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번 시간에는 습관 관리에 사용하는 수식 2개에서 3개 정도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습관 관리를 하기 위한 표가 이렇게 있죠 책을 꾸준히 잘 따라 오셨으면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건 사실 눈으로 보기만 해도 이 속성이 무슨 속성인지만 알면 기본적으로 다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제목 속성 있고 날짜 속성 있고 체크박서 속성이 7개 정도 있고 얘네들 2개가 수식 속성입니다 이번 수식 영상에서부터는 수식을 만들고 설명하는 데에만 시간을 활용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링크된 데이터베이스 이런 내용들은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수식 이렇게 두 개 만들어 볼 건데 사용할 수식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사용할 수식은 얘네들입니다 일단 2넘버라는 수식인데요 이거는 특정 속성을 숫자 유형으로 바꿔줍니다 텍스트에다가 숫자를 쓰면 그냥 글자로 인식을 하거든요 그 숫자로 인식하는 거랑 달라요 인식 유형이 다릅니다 그래서 글자에 숫자가 들어가 있을 때 이걸 숫자 유형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거나 체크박스는 체크가 됐냐 안됐냐죠 숫자를 바꿨을 때 0 또는 1로 바꿔줍니다 숫자를요 2넘버라는 속성을 통해서 체크박스를 숫자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 if는 특정 조건을 따라서 값을 반환하는 거예요 true일 경우에는 무엇을 반환하고 조건이 틀리면 이걸 반환해라 이런 걸 쓰는 겁니다 flow는 숫자를 올림 내림입니다 내림을 처리하는 거예요 소수점이 있을 때 1.8888 이런 거 있을 때 내려버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맵은 관계형으로 데이터베이스끼리 연결했을 때 관계형에 속성된 값을 불러오는 거예요 롤업과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롤업과 비슷한데 롤업보다 좀 더 강력해요 왜냐하면 맵을 통해서 데이터를 불러오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다른 속성의 값도 불러올 수 있지만 필터링을 해서 불러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롤업보다는 수식을 좀 더 익히시면 더 많이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썸은 엑셀에서도 배우시는 것처럼 더하는 역할을 하고요 렝스는 개수를 체크해 줍니다 관계형 데이터가 10개 연결되어 있으면 숫자 10이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 있는 함수들을 활용해서 수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된 수식인데 설명을 먼저 해드리면 책 읽기, 책 읽기라는 체크박스 속성을 투 넘버, 숫자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요 책 읽기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 1이고 안 되어 있으면 0이겠죠 그래서 숫자로 바꾸고 그 숫자를 밑에 가로 더해주는 거예요 걷기도 숫자로 바꾸고 일기 쓰기도 숫자로 바꾸고 블로그도 숫자로 바꿔서 얘네들이 전부 다 체크가 되어 있으면 숫자 7이 되겠죠 7개를 더했으니까 하나만 체크가 해제되어 있으면 6개가 되는 거죠 0과 1을 6개 더하는 거니까 그래서 다 더한 값에 곱하기 100, 나누기 7, 플로러, 그리고 100 이렇게 더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기본적인 산수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직접 하셔도 되고 체치피티한테 물어보셔도 됩니다 이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데이터베이스 페이지에서 얘네들을 복사한 다음에 Ctrl V로 붙여넣고 수식을 지우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있는 데이터를 채우고 하셔도 되지만 일일이 이거 만드실 필요는 없다 보니까 수식을 익히는 게 우리에겐 좀 더 좋은 관점이다 보니까 데이터를 복제해서 사용하셔도 돼요 페이지 복제 해왔어요 페이지 복제한 다음에 데이터들은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수식만 내용을 지워서 다시 입력을 할게요 일단 다 지우고 어떻게 하냐 제가 수식을 만드는 방법은 하나씩 먼저 해봅니다 제가 원하는 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물 마시기 라는 체크박스를 숫자로 바꾸고 싶어요 결과가 여기 나오죠 입력을 해보는 거예요 숫자로 바꾸고 싶을 때는 투넘버라는 함수를 치면 갑자기 %100으로 나오는데 그거는 속성에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형식을 숫자로 하고 표시 옵션도 숫자로 하고 이 상태에서 해볼게요 물 마시기 이렇게 있습니다 투넘버 했을 때 숫자 1이 되죠 물 마시기는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체크가 안 되어 있는 걸로 해보면 책 읽기가 체크가 안 되어 있네요 책 읽기로 해볼게요 책 읽기 하고 투넘버 하시면 숫자 0이 되죠 이런 식으로 투넘버를 하면 숫자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더하기 이걸 더 해야 되죠 책 읽기부터 마지막까지 7개의 체크박스를 다 더해주면 책 읽기, 블로그, 걷기, 명상, 물 마시기, 레시피 그리고 일기쓰기까지 7개의 숫자를 다 더해주는 겁니다 투넘버로 만들어서 여기서 쉬프트 엔터를 치면 밑으로 줄바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쉬프트 엔터를 치면 줄바꿈을 해서 수식을 좀 더 보기 깔끔하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쉬프트 엔터를 잘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스페이스바는 아무리 입력을 해도 스페이스바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수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바와 줄바꿈을 통해서 수식을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본인도 입력하기 편하고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보기가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순서대로 하나씩 다 투넘버를 해줄게요 블로그 투넘버 더하기 하면은 책 읽기랑 블로그를 더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수식이 마무리 되는 거고요 또 더할 거니까 블로그, 책 읽기, 걷기 투넘버 더하기 명상 투넘버 더하기 물 마시기 투넘버 더하기 레시피 투넘버 더하기 마지막 일기 쓰기까지 하면은 투넘버가 안 됐으니까 투넘버 하면은 이렇게 다 4가 나왔죠 일단 저장을 해 봅니다 일단 저장을 하면 얘가 자동으로 다 저장이 돼요 그런데 얘는 4개가 체크되어 있으니까 4개고 7개 체크되어 있으니까 7이라고 뜨죠 수식이 잘 먹혔구나 로 파악하시면 되고요 이제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곱하기 100 나누기 7 이 숫자들을 입력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그냥 곱해버리면 얘에게만 곱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곱하면 안 되고요 괄호를 다 같이 해줘야겠죠 맨 꼭대기에서 괄호하고 맨 아래에서 괄호를 닫아줘서 다 같이 괄호를 해준 다음에 여기 괄호를 해준 다음에 곱하기 100 하면은 400이 되죠 총 4개였으니까 그리고 나누기 7 하면은 점점 점점이 나옵니다 이렇게 7개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걸 내려주는 겁니다 내림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괄호를 다 같이 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괄호를 하고 여기도 괄호를 해서 전체를 묶어주고 전체 숫자의 내림 플로러를 해줍니다 그러면 57이 되죠 여기서 우리는 퍼센트로 표시를 할 거기 때문에 나누기 100을 해줘요 0.57이 되죠 여기서 이렇게 되면 수식이 완료가 됩니다 완료되고 형식만 여기서 숫자의 형식을 퍼센트로 바꿔주면 57 100 57%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막대를 눌러주면 그래프로 표시를 할 수가 있고요 첫 번째 수식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수식은 if를 통해서 얘가 이 값이 명상이라는 체크박스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 이 아이콘을 표시를 하고 안 되어 있으면 빈칸으로 표시를 해라 해서 다 더해주는 거예요 요런 방식으로 체크가 된 애들만 아이콘으로 이모지로 표시를 해줄 수 있습니다 체크박스 이 습관에 관련된 이모지를 선택을 해서 입력을 하시면 돼요 이것도 다 지우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책에서는 if 수식을 사용했는데 if 수식 뿐만 아니라 ifs 라는 수식도 있기 때문에 둘 다 이용하셔도 됩니다 저는 책에 있는 대로 if라는 수식을 이용해서 사용해 볼게요 if 그리고 처음에는 책 읽기죠 책 읽기 수식 넣고 책 읽기 수식이 노션에서는 는을 반드시 2개를 넣어야 됩니다 true 라면 true 라면 true 해서 이렇게 built-in을 반드시 선택해 줘야 됩니다 true 라면 이모지를 하나 입력해 주시면 책 읽기니까 책 이모지를 넣을 때 텍스트로 넣을 때는 반드시 큰 따옴표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쉼표 하고 다시 빈칸 해주면 책 읽기가 true 면 이모지가 나오고 아니면 빈칸이 나옵니다 일단 저장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는 책 읽기가 true 니까 책이 나오죠 여기는 안 나오죠 true가 아니니까 자 이런 방식으로 여기서 플러스로 추가했던 것처럼 똑같이 if 수식을 계속 입력을 해 줍니다 전부 다 입력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if 하고 아 끝에 플러스를 더해서 if를 더해 줍니다 그 다음에 if 하고 블로그 는 true 일때 블로그는 esc 잘못 누르면 꺼져 버리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펜 로 할까요 블로그는 펜 빈칸 닫고 그리고 더하기를 또 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 수식을 넣을 거니까 if 하고 다음에 걷기는 true 쉼표 하고 걷기는 work 빈칸 더하기 이번에는 명상이죠 equals equal 두 개를 하고 true 라고 한글로 쓰면 안 되나요 라고 하는데 한글로 썼을 때 인지를 못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가능하면 그냥 built-in 엔터를 쳐서 넣어 주는 편입니다 한글로 썼을 때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명상은 하트 명상 하고 빈칸 플러스 if 하고 그 다음에 명상 물 마시기죠 true 이거는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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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레시피 이거는 wheel 하면 될 거 같고 마지막 일기쓰기 엔터를 쳐서 그 built-in을 넣어줘서 넣어주는게 좋습니다 이거는 일기쓰기 이렇게 해주면 체크가 된 아이들만 뜨게 됩니다 이렇게 빈칸이 너무 없어서 좀 답답해 보인다 하시면 이모지 끝에 한칸씩 스페이스바를 넣어 주시면 조금 여유가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이렇게 하고 완료 저장 눌러주시면 각 이모지가 이렇게 체크가 된 거에 따라서 이모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들은 밑에서 캘린더 형태로 추가해서 볼 수도 있겠죠 여기서 속성에 이렇게 추가해서 달력을 볼 수도 있구요 심플하게 다음은 monthly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서 이 monthly 데이터베이스의 월별 습관을 함께 볼 겁니다 월별 습관은 앞에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배웠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속성들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롤업으로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잖아요 롤업으로 불러오는게 아니라 수식으로 불러와서 그 수식의 평균을 내주는 겁니다 달성열 그래프에 있는 이 숫자들을 불러올 거예요 수로 해서 합격의 평균 볼까요 그러면 63% 데이터베이스를 63% 로 평균을 불러오는 겁니다 관계형이 되어 있는 아이들만 이것도 수식이 있는데 생각보다 짧기는 짧아요 month 라는게 좀 어려워서 그렇지만 짧긴 합니다 이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요건 어떻게 만드느냐 하면 일단 분석을 해드리면 데일리먼스라는 관계형 속성 있죠 관계형 속성을 불러옵니다 관계형 속성에서 속성을 불러와요 어떤 속성을 불러오냐 달성열 그래프라는 속성을 map 함수로 불러옵니다 그리고 불러온 값들을 다 더해줘요 sum으로 예를 들어서 달성열 그래프에 87% 97% 뭐 34% 이런 식으로 값들이 다 있는데 그걸 다 더해주는 거예요 다 더하고 퍼센트였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해줘요 퍼센트였기 때문에 0. 몇몇으로 나왔었잖아요 그걸 곱하기 100을 해서 정수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나눈 거예요 뭘로 나누냐 값 갯수로 나눈 거죠 데일리 데이터베이스에 관계형으로 연결되어 있는 페이지 갯수로 나눈 겁니다 30일 동안 있지만 30일 중에서 이 습관 기록을 한 날짜가 20일이면 20일로 나눠야 되잖아요 30일로 나누면 안 되잖아요 평균이니까 그래서 갯수만큼만 불러오기 위해서 갯수를 세워서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나누고 나면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소수점이 또 많이 나올 거거든요 소수점을 플로어 함수로 내려주고 퍼센트 글자를 더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하냐 플러스 눌러서 수식을 추가해 줍니다 수식 그 다음에 이번 달 습관 평균이잖아요 이름만 바꿔 볼게요 이번 달 습관 평균 이름 쓴 다음에 수식을 편집해 줍니다 우선 데일리 데이터베이스 관계형으로 맺어진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데일리 데이터베이스를 누르고 여기서 데일리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된 페이지 타이틀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필요한 속성만 맵 함수로 불러줍니다 어떤 속성을 불러올 거냐 이게 롤업과 같은 기능이죠 우리는 달성률 그래프라는 속성을 불러올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0.57 1 0.57 0.28 이렇게 소수자로 나오잖아요 이거를 일단 다 더해주는 거예요 sum 함수로 그러면 8.25 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게 8.25는 소수니까 이걸 정수로 바꿔줘야겠죠 얘네들을 다 얘네들의 전체 곱하기 100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게 분자에 들어갈 내용이고 이걸 나누는 거예요 나누기 다시 데일리 데이터베이스를 불러오고 맵 함수 불러와서 이번에는 커렌트로 전체 이 속성 일단 속성을 롤업으로 불러왔죠 속성에 얘네들의 개수 렝스 함수를 통해서 개수를 불러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값이 분자로 들어가고 이 값이 분모로 들어가서 63.46153 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죠 이 값이 63% 평균을 만들어줬으니까 이제 전체 값에 플로로 플로로는 내림이고요 올림도 있습니다 CIL 이거예요 올림 을 하셔도 됩니다 저는 플로로 올림 상관없습니다 플로로를 해서 63% 를 만들어줬어요 이제 글자를 %라는 단위를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하고 큰 따옴표로 %를 만들어주면 63% 이렇게 표시를 해서 수식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될 거에요 나머지 %를 봤기 때문에 이번 주의 습관을 볼 수도 있고요 monthly로 월별 습관을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여기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새로운 갤러리를 불러오는데 어떤 갤러리냐 monthly db에 있는 갤러리다 라고 불러와서 갤러리 보기로 페이지 제목 없애고 카드 미리 보기도 없애고 카드 크기는 작게 하고 속성에서 이번 달 습관 평균만 보여주면 6월은 63%다 이렇게 파악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얘네들을 눌러주면 퍼센트가 올라가겠죠 연동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